유대인의 결혼관습 유대인에서는 이미 영화 혹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결혼식에서 그것도 마지막에 유리잔을 깨트리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료로 슈비랏코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컵 깨트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바벨론 탈못 브라혓 30b에서 31a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오래된 관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유리컵 깨트리기가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유리컵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직역을 하면 만약 내가 예루살렘 당신을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잊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10편 137편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훌륭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침을 통해 결혼식이 예루살렘 파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멀리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결혼식의 마지막을 이 구절을 외치면서 유리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비라트 코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전 파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왜 결혼식에 대한 설명을 성전 파괴일 즈음에 시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일 이전 3주 동안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족적 공동 기억은 성전 파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 기쁨의 절제를 위한 경종입니다. 이는 10편 126편 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회복되어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기쁨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표현된 기쁨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는 기쁨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기뻐도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해서 마냥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기쁨을 누리게끔 하는 경종으로 유리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유리컵을 깨트리는 게 경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탈무드에 결혼식의 유리컵 깨기가 언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라삐가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이 너무 즐겁고 흥에 겨워 있는 것을 보고 10편 126편 2절 말씀이 떠올라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유리컵을 깨트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4세기 때에는 유리컵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비싼 물건을 깨트리니 모든 손님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유리컵을 깨트리는 것이 성전 파괴라는 슬픈 일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귀환할 때까지는 절제된 기쁨만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판 돌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유대인 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식개명 돌판을 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이나 있으니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증거판 돌을 들어 내리쳐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유리컵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증거판 돌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더욱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 역사와 성경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다소 세속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액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깨지는 소리를 내므로써 악령을 물리친다는 일종의 미신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결혼생활은 달콤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입이 많을 것을 기원하는 행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유리컵을 깼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혹은 미신적인 의미도 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컵을 깨면 하객들은 다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시케나짐과 스파라딤은 서로 조금 다르게 외칩니다. 먼저 아시케나짐은 마잘토브라고 외칩니다. 해석하자면 좋은 별자리라는 뜻인데 행운과 좋은 운명을 기린다는 의미입니다. 스파라딤은 시만토브라고 외칩니다. 뜻은 좋은 징조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운과 좋은 운명을 기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결혼식 때 후파 밑에서 유리컵을 발로 밟아 깨트리는 이유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식과 성전 파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유대인 전승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혼인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에서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를 혼인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관습을 지식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46번째 파르샤타 샤부와 에케부를 읽는 주간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까지입니다. 제목 에케부는 한국어 성경에는 행하면의 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 뜻은 만약 무엇을 하면 혹은 무엇뭇 때문에 입니다. 에케부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차지할 땅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여호와를 섬기라 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모세가 신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그때의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신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을 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땐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히브료로 읽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한국말에는 두 구절 다 머물며 머물렀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같은 단어와 같은데 실제 히브료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는 에셰브라는 동사로 기본형은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안따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은 아마드티라는 동사인데 기본형은 아마드입니다. 뜻은 서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앉아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돌판은 앉아서 받았고 두 번째 돌판은 서서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바아리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땐 모세가 서 있었고 받은 율법과 가르침을 묵상할 때는 앉아 있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2. 라삐하니나 모세는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3. 라삐 요한안 앉아있거나 서있거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의 산에 머물러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성경은 라삐 요한안의 견해와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오의 원문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오 본문도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마치 히브리오 본문의 단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모세는 처음 40일은 내내 앉아있었다는 말이 되고 두 번째 40일은 내내 서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오히려 본문의 참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위의 해석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절충한 해석이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서있었느냐 앉아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의 산에 40주야를 머물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케브와 함께 읽을 신양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중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은 깨어지기도 하는 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면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조차도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약하며 소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기약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나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마음판에 바로 새기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